그렇습니다. 김정현 선수의 활약이 좋고 아프리카픽스는 또 슬랙스 스킬 노승준 쪽으로 노승준까지 김정현 선수 까다로운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득점 실패 자 이번엔 차이가 정말 많이 느껴지네요 양 팀 모두 다 전력을 다해서 수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우 이 강호 분명히 슛 성공률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올라갑니다 박찬수도 큽니다 야아 어떤 자세 아프리카픽스는 힘들어 아아 지금 완전히 전자랜드가 체력 떨어지면 제일 많이 동반해서 떨어지는게 야투거든요 아 엄청나게 중요하죠 아아 정말 맞아요 네 야아 김동우 야이 예예 득점에 성공한 오우 김정현 야아 김동우의 반격 2점 성공 이제 전자랜드가 다 따는거죠 맞습니다 오우 야 동그루 Zach 어찌때activity 왼쪽으로 가는 척하다가 그냥 방향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1분 10초가 남아있는 오늘 경기고요. 그렇죠. 경기 마무리됩니다. 김정연의 원맨쇼였습니다. 네, 원맨쇼였어요. 아주 그냥 오늘 경기를, 이번 경기를 본인이 쥐락펴락 찢어버린 김정연 선수.